입니다 아 요즘 점점점 소리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피지컬도 그렇고 오늘은 3곡 올라가는데요 아까 방금 녹음기 저장되어 있는데 그 한 15분 동안 계속 고음 노래에 있는 구절을 연습했거든요 조금 살짝 지쳤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떤 기다림이 3 3옥타브 2까지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렇게 해서 엄청 어렵습니다 해볼게요 잘 안될수도 있는데 아 원킥 랩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소극적으로 해볼게요 으 으 으 으 으 어제와 같은 시간이 나의 방안에 흘리고 있어 며칠째 너로 인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저 한숨을 내쉬며 널 잊으려고 했었지만 나의 마음속에 오늘도 그리움만 더 커져 가고 있어 하얗게 지우려 했지만 추억의 낙서가 너무 많아 시간이 널 지울 때까지 난 그냥 너를 기다릴 거야 아 이 부분은 쉴게요 좀 지쳐가지고 제가 지치니까 이제 호흡이 호흡을 잘 못 잡아주니까 흙히는 소리가 나죠 오늘도 나의 노트에는 너의 이름을 채우고 있어 천번을 더 쓰고 읽어야 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 난 그냥 너에게 편지를 써 내 못한 그 얘기들을 아직 너만을 기다린 너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아 하이라이트에서 망했다 아직 너만을 거길 잘 못했어 아 아직 너만을 너만을 아 아 이것도 실례 아 이것까지 다는 못해 아 아 가자 하얗게 지우려 했지만 추억의 낙서가 너무 많아 시간이 널 지울 때까지 난 그냥 너를 기다릴 거야 혹시 너의 맘이 병 내게 닿아 아 여기 까먹었어 배 소리에 나의 마음 두근겄지만 역시나 넌 아니었어 오늘도 나의 노트에는 너의 이름을 채우고 있어 천 번을 더 쓰고 읽어야 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 난 그냥 너에게 편지를 써 내 못한 그 얘기들을 아직 너만을 기다린 너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예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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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쳐 어우 아까 고음 연습을 한 15분 하니까 안 쉬고 하니까 죽겠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한 3분 쉬었는데도 힘드네 아 못 못다한 그 얘기들을 1절에 못다한 그 얘기들을 을에서 들켰고 맨 마지막 쪽에 있는 못다한 그 얘기들을 을 을 거기 이제 호흡이 딸리니까 이 복압이 조금이라도 복압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피치가 떨어지고 긁혀요 피치는 안 떨어지더라도 성대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 힘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어우 휴 아 이제 소리가 이제 좀 약간 차지게 나오긴 하네 어우 아직 너만을 어우 여기 야 솔직히 아직 너만을 할 때 복압이 복압이 그 중음 2옥타브 중음 3옥타브 초반보다 더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은 피치 떨어지고 긁혀 아 힘들어 워워 아직 너만을 기다 어우 아직 너만을 기다린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예 어우 이거 힘들다 3옥타브 미는 어 뇌아퍼 두통 하여튼 감사합니다 스파키비니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나중에 조금 지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저 랩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다시 불러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올리구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